하루에 레이첼 듣고 왔고요. 오늘 편지는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보내주신 편지였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쓰셨네요. 또 어떤 오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안 풀리면 또 서로를 나쁘게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뭐 푸실 수 있으면 꼭 푸셨으면 좋겠고요. 아 참 그래요. 그 연인이라는 게 한때는 또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별을 하고 나면 많이 또 미워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박선아 씨. 못 잊으시는 건가요? 너무 안타깝네요. 남자분 슈키라 들으시면 문자 주세요. 빨리 연락 받으시고 오해 푸셨으면 좋겠네요. 1년이 지나서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용기를 내셨으니까 다시 좋은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임수영 씨.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잊지 못하셨군요.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베이진 씨. 많은 분들 또 편지에. 공감 댓글 올려주셨고요. 장지은 씨가 오빠 오늘 힘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까 초반에 보내주셨던 문자였어요.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은 씨. 또 내일은 더 기분 좋게 하루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비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고 그랬나? 아무튼 좀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기찬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내일을 약속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뭐에요. ừng